학성 장로교회는 행복한 가정을 위한 2024 가족 초청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인삿말을 전한 학성 장로교회 정효영 목사는 찬양과 간증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고 우리 마음에 복음이 심어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한국의 폴포츠로 알려진 김태희 집사가 간증자로 나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전하며 오페라 투란도트의 아리아 내순노르마와 하나님의 은혜 등 다채로운 곡으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